존경하는 남목123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 시의원 후보 강대길입니다. 강성진보의 메카인 남목123동에서 처음으로 보수의 깃발을 꽂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56대 울산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시 행정을 견제했고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목123동 주민 여러분 동구는 다른 구근에 비해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학보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저 강대길이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강대길이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일머리를 아는 사람 울산시장과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강대길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목123동 주민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해목원 민원 저 강대길이가 해결하겠습니다. 6년째 운영이 중단된 동부회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부회관 내 목욕탕 수영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고개 3평 주전 1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 및 복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남목1단지 환지처분인가 파크골프 부지 재선정 현대중학교 강남건리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남목13동 주민 여러분 젊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후보 남목13동 주민들이 키워준 후보 강대길 강대길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